노르웨이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킹덤 오브 더 노르웨이, 노르웨이 왕국입니다. 노르웨이의 국기는 1898년 노르웨이 왕국의 국기법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사회문화적으로 덴마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덴마크의 국기인 단네브로를 바탕으로 청색 십자가를 참가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국기에 쓰인 세 가지 색상인 파랑, 하얀, 빨강은 1814년에 제정된 에이츠볼 헌법에서 강조한 기본이념인 자유, 평등, 박위를 상징합니다. 영어 노르웨이의 뜻은 북쪽을 뜻하는 노르와 길을 뜻하는 웨이가 합쳐져 북쪽으로 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웨이라는 단어는 지역을 의미하는 리전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노르웨이는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반부를 차지하는 나라이며 내륙은 스웨덴과 핀란드, 러시아와 접경하고 해안으로는 북해와 노르웨이해 북극해 및 스카게라크해협에 면합니다. 국토 면적은 약 38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의 4배 정도 면적입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5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인구 약 1천만 명의 절반 이상의 인구수입니다. 노르웨이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4천억 달러 이는 세계 29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아랍에미리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인구는 약 80%가 노르웨이이며 그 외 유럽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과 아시아, 아프리카계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약 80%가 루터교 외신자이며 공식 언어는 노르웨이아우입니다. 노르웨이인의 조상인 노르드인은 8세기 말까지 남부지역에서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9세기 들어 노르드인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전개하는 한편 본토에서도 통일국가를 형성했습니다. 860년경에 즉위한 하랄마발왕은 노르웨이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872년에 노르웨이 왕국을 세웠습니다. 노르드인들은 바이킹 민족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역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해상활동을 펼쳤습니다. 14세기 후반, 노르웨이 왕이었던 호콘 6세는 덴마크의 발데마르 4세의 딸인 마가레테와 결혼했습니다. 호콘 6세가 사망한 후 마가레테 여왕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함께 통치하게 되었고 스웨덴까지 통합하여 3국 간 연합을 이뤄냈습니다. 후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국의 원론화비를 통해 덴마크의 에릭 왕이 연합 1대 왕으로 직위하였고 그렇게 3국의 국가연합은 12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523년 크리스티안 2세의 폭정에 한과한 스웨덴은 독자적인 국왕을 세우고 3국 연합에서 독립하였습니다. 스웨덴이 독립하면서 3국 연합은 와해되었으나 덴마크 왕에 의한 노르웨이의 지배는 19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노르웨이는 여전히 덴마크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4년 스웨덴은 덴마크를 침공하였고 덴마크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자체적으로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며 1890년대 들어 노르웨이가 독자적인 영사권을 주장하면서 스웨덴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1905년 양국 대표들이 칼레스타드에서 가진 회합에서 스웨덴은 노르웨이의 완전한 독립과 연합분리를 승인하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자체 군사력이 약했던 노르웨이는 전 국토를 독일군에 점령당하는 등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949년에는 그동안 유지하던 중립노선을 선회하여 친서방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국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였습니다. 노르웨이는 1905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스웨덴에서 분리독립하였습니다. 덴마크의 왕자였던 칼을 호콘 7세 국왕으로 추대한 이후 현재까지 노르웨이는 입헌군주제 바탕에 내각 책임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의 대다수 국가가 속해 있는 EU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과 1994년에 두 번 가입을 시도했지만 국민투표 부결로 무산되었습니다. EU는 북극해 어업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 조직이나 여러 사회 시스템은 EU 가입을 대비하여 EU 분담금도 내면서 유럽 단일시장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정치사회는 성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라고 평가받습니다. 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중이 약 40% 정도이며 공기업에서도 여성 임원 할당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여성 임원 비율을 최소 40%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또한 성평등의 실천을 위해 2016년부터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1년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제는 천연에너지와 해운, 수산업 분야의 강국입니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생산 및 수출로 인한 수입은 국가재정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인구 중 약 15만 명이 석유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노르웨이의 석유산업은 다른 국내 산업들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고도의 기술을 갖춘 국제 경쟁력이 있는 중소조선소가 50개사 이상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선소는 주로 선박 수리를 비롯하여 특수선박의 건조에 특화되어 있으며 관련 산업인 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등의 분야도 발달하였습니다. 수산업은 유럽 최대 규모로 업행량은 연간 250만에서 300만 톤에 달합니다. 노르웨이는 연안어업 및 양식업에 주력하고 있고 주로 생산되는 어종은 청어, 고등어, 연어, 송어 등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는 세계 최대의 연어수출국으로 일찍부터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친환경적인 연어양식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국토의 대부분이 스칸디나비아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해안선은 그 길이가 어마어마한데 해안선 총 길이는 대략 5만 킬로미터가 넘으며 지구 한 바퀴에 4분의 1을 넘을 정도이고 전 세계 국가들 중 캐나다에 이어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노르웨이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는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 가운데 하나로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극히 낮고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기후는 전형적인 한대성 기후로 12월에는 오후 3시만 되어도 해가 지고 평균 기온은 영하 15도 이하라고 합니다. 눈이 자주 오는 편이며 북극처럼 백야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해안지역은 크게 기온이 낮지 않고 비도 많이 오며 혹독한 추위는 없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인구는 적지만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땄고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 종합 우승국입니다. 가장 인기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나라 이름을 딴 노르딕 스키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키점프, 바이에슬론 등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여러 문화들 중에서도 특히 문학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세기 후반 북유럽 문학의 황금시대에는 노르웨이 문학을 대표하는 4대 작가를 배출했는데요. 비에른손, 제이리, 알렉산더 켈란, 헬릭 입세는 노르웨이 문학을 유럽 문학의 제1선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헬릭 입센의 강렬한 사실주의는 노르웨이 문학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는 에드바르 문크를 들 수 있습니다. 구비치는 곡성과 극도의 불안감으로 절규하는 한 남자를 그린 대표작 절규는 시간이 흐른 현대에도 많은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매년 12월 10일 노벨의 추모일에 열리는 노벨상 수역식은 스웨덴의 스토클룸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노벨 평화상만큼은 스웨덴이 아닌 노르웨이의 오술로 시청에서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이는 노벨이 1895년 유서를 작성하고 노벨재단이 설립된 1900년 당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하나의 나라로 합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는 노벨 평화상 센터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토르 헤이웨에르달이 있습니다. 마지막 바이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탐험가이자 인류학자이며 자신의 손으로 지은 땜목으로 태평양을 횡단하여 20세기 탐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4년에 태어난 헤이웨에르달은 어머니가 찰스 다윈의 진화로 인해 많은 관심을 보여 어릴 적부터 동물학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슬로 대학을 진학한 후에는 동물학 및 지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1947년 34세가 되던 해 그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 파투이바에서 동식물을 연구하며 원주민들과 교류하던 중 그들의 조상이 동쪽에서 건너온 태양의 신 티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 후 파투이바에서 고대 마야 문명의 석상을 발견한 헤이웨에르달은 남태평양 인근 원주민들의 조상이 남미 마야인, 즉 지금의 페루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토르 헤이웨에르달은 고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간의 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500년 전 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땜목을 만들어 태평양 생단을 결심하게 됩니다. 헤이웨에르달은 땜목의 인카의 신 이름을 따서 코온티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땜목 코온티키오는 101일 동안 7200km를 여행한 후 무사히 페루에서 폴리네시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날 코온티키는 오슬러의 코온티키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헤이웨에르달의 실화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각색된 버전으로 영화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스터섬, 티그리스 등 여러 탐험과 고고학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생을 보낸 그는 87세 뇌종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2002년 오슬러 대성당에서 헤이웨에르달에게 국장의 장례식을 수여했습니다. 덴마크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킹덤 오브 덴마크, 덴마크 왕국입니다. 덴마크의 국기는 현존하는 국기 중 가장 오래된 국기로 기네스북에도 가장 오래된 계속 사용된 국기로 등재되었습니다. 1219년에 제정된 후에 일부 수정이 있기도 했지만 15세기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국기는 1219년 6월 15일 덴마크의 발데마르 2세 국왕이 린다니세 전투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얀색 십자가가 그려진 붉은색 깃발이 등장하자 덴마크 군대가 승리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덴마크는 북해와 발퇴를 가르는 곳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북쪽으로는 스카게라크 해업 동쪽으로는 카테가트 해업을 끼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 스웨덴과 마주합니다. 덴마크의 수도는 코펜하겐이며 그린란드와 페로제도를 제외한 국토 면적은 약 4만 3천 제곱킬로미터로 10만 제곱킬로미터인 한국의 절반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570만명이 살고 있으며 이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인구를 합친 약 580만명과 비슷합니다. 덴마크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3200억 달러 이는 세계 36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아일랜드,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인종은 아리안계의 대인족과 고투족이 약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외국계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용어로는 덴마크를 사용하며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와 매우 흡사하여 이들 세 나라 간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종교는 국민의 80% 이상이 국교로 지정된 덴마크 루터 보금교를 믿고 있으며 이외에 이민세대의 영향으로 이슬람교가 2위, 카톨릭교, 침례교, 유대교 등이 있습니다. 현재의 덴마크 지역에 슬록을 사냥하는 유목민들이 최초로 정착한 시기는 약 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덴마크 왕국이 역사적으로 첫 등장을 한 시기는 초기 바이킹 시대인 800년경입니다. 그 당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는 야심찬 북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덴마크의 고드프레드 왕은 카롤루스 대제의 북방 진출을 저지하고 조약을 체결해 국경선을 확립했습니다. 이후 덴마크는 여러 왕국으로 해체되었다가 10세기 북쪽 지방에서 일어난 하랄 왕에 의해 재통일되면서 덴마크라는 국가명이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덴마크는 1014년 잉글랜드를 정복한 데 이어 크누드 1세가 1028년 노르웨이 왕으로 추대되면서 덴마크, 잉글랜드, 노르웨이로 이어지는 이른바 북해제국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누드 1세가 세상을 떠나자 북해제국은 곧 와해되었고 덴마크는 1157년 발데마루 왕조가 일어나기 전까지 국가의 분열 및 분쟁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발데마루 왕조는 군사를 재편하여 국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발데마루 4세의 딸인 마르그레타 1세 여왕의 처세 기간 동안은 덴마크의 최고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왕족 혈통으로 덴마크의 여왕이었고 노르웨이의 왕이었던 하콘 6세와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먼저 사망한 후 마르그레타 여왕은 1387년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위에 올랐으며 이어 1389년에는 스웨덴 왕위까지 겸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1397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은 칼마르 동맹이라는 동군 연합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152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칼마르 동맹은 마르그레타 여왕의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결국 칼마르 동맹 3국은 왕위 계승을 두고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23년 강력하게 독립을 주장하던 스웨덴은 전쟁까지 불사하는 의지로 독립을 이루었고 결국 칼마르 동맹은 공식적으로 해체됩니다. 이후에도 덴마크의 노르웨이 지배는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졌지만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주게 됩니다. 17세기부터 절대 군주제를 유지해오던 덴마크는 1849년에는 자유혼법에 기반한 입헌 군주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덴마크는 내장이 안정되어 농목업과 해운업을 주충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해왔으며 20세기 초부터는 사회복지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침략을 받고 고초를 겪기도 했으나 전쟁 피해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전후에는 중립정책의 전통을 깨고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하였습니다. 덴마크는 1849년 헌법 채택으로 입헌 군주국이 되었습니다. 덴마크였고 헌법상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왕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현재 덴마크의 국가원수는 여왕 마르그레테 2세가 맡고 있습니다. 헌법상 국왕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지만 실제로 입법권은 의회에 행정권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속해 있어 국왕은 덴마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주요 정당으로는 우파 성향의 자유당과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있고 나머지 중소규모의 정당들이 존재합니다. 1953년 헌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후 특정당의 특세가 불가능해져 현재까지도 연립 내각 구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제 산업별 분야로는 서비스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제조업과 농업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바이킹의 후예답게 컨테이너 운송과 같은 해양 운송업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과 디자인 제품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북해에서 생산되는 석유 및 가스에너지 덕분에 에너지 수출의 비중이 높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덴마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 오늘날 친환경기술은 덴마크의 가장 큰 수출 품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덴마크는 국가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왕구 제조업체인 레고가 있습니다. 세계 장난감 생산량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레고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맥주회사로 유명한 칼스버그, 전세계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노보노 디스크 제약 등이 덴마크에서 시작된 다국적 기업입니다. 덴마크에는 세계 1위 해운선사인 초대형 기업 머스크라인이 있습니다. 현재 약 130개 국가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해운 기업으로 그룹 산하에 있는 해운선사를 비롯하여 물류회사, 에너지회사 등을 두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북유럽에 자리 잡은 강소국으로 한 개의 반도와 한 개의 큰 섬,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일 북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윌란 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쪽에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이 있는 셀란 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500여 개가량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 약 100여 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덴마크 왕국 산하에 페로제도와 그린란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두 곳은 자칭으로써 지리적으로도 덴마크와는 거리가 있어 서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 대부분은 스칸디나비아 산맥 빙하에 의해 만들어져 전반적으로 고도가 낮고 평탄한 편입니다. 또한 빙하의 영향으로 천 개가 넘는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북대서양 해류 및 대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온난한 기후를 보입니다. 그러나 연중 바람이 많고 겨울에는 기후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추운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1.5도 내외이며 가장 더운 7월의 평균 기온은 17도 정도입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업자, 병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로 현대에는 모든 국민이 폭넓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비용으로 정부 예산 중 약 70% 이상의 예산이 사회보장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세열로 인한 빈부격차, 지나친 분배 위주 정책으로 인한 근로운역 저하와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등 사회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덴마크는 수준 높은 문학과 철학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대표적인데요. 아동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안데르센은 150여 편의 동화를 발표했는데 유명한 작품으로는 인어공주, 미운오리새끼, 벌고숭이 임금님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 실존철학의 선구자인 철학자 키르케고로 역시 덴마크인입니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음식은 데니시 페이스트리입니다. 덴마크를 뜻하는 데니시와 버터를 사용해 구운 빵을 뜻하는 페이스트리가 합쳐진 데니시 페이스트리는 19세기 덴마크에서 일하던 비엔나 제빵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강한 버터향과 얇은 층을 이루는 바삭바삭한 식감이 특징인 데니시 페이스트리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아침 식사 또는 간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1990년 태생의 여자 테니스 선수 카롤린의 보순이야키가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세계 랭킹 500위 안에 드는 유일한 덴마크 여자 테니스 선수이며 2018년 그랜드슬램 대회 중 하나인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보순이야키는 안데르센의 고향인 오덴스에서 태어나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덴마크인이지만 부모는 모두 폴란드인이며 아버지인 표트르 보순이야키가 그녀의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폴란드와 독일의 클럽 축구팀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했었고 어머니 역시 폴란드의 배구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보순이야키의 오빠도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 집안 전체가 스포츠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롤린의 보순이야키 선수는 초창기 시절인 2009년 US 오픈 여자 단식에서 준우승을 하며 화려한 프로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마치 징크스처럼 메이저 대회에만 나가면 상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순이야키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WTA 투어 대회에 참가하면서 통산 12회 우승을 기록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2018년 그랜드슬램 호주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그 당시 세계 1위였던 루마니아의 시모나 할레프 선수를 꺾고 덴마크 최초의 그랜드슬램 챔피언이 되었습니다.